안녕하세요. 우리는 북영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뭐하는 곳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원이 학생을 더 잘 가르치고, 학생의 학습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수지원부는 교원이 북영대학교의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함께합니다. 신임교원 워크숍, 강의 컨설팅, 원격수업 활용 교육 등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신 교수법 트렌드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교수법 특강을 개최하고, 전공계열별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수법 특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경인의 최적화된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 교원 간 교수법 연구모임을 지원하며, 학습자 중심의 혁신적 교수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미래교육의 선두주자입니다. 교원을 위해 교수지원부가 있다면, 학생을 위해서는 학습지원부가 있습니다. 학습지원부에서는 학생이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초학습역량 증진 프로그램, 학습 컨설팅, 다양한 공동체 학습, 그리고 여러분을 팔방미인으로 만들어주는 글쓰기, 토론, 코딩, 크리에이터 교육과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특강까지 1년 내내 쉴 새 없이 운영됩니다. 어때요? 이렇게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있었나요? 이 많은 것들이 학생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북영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원과 학생을 위해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가치와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북영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입니다.